강의실 수업 중이었어 어제의 종이 난사 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어야 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까 교재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재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쏟아 교재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둬 교재를 펼쳐봐 교재를 펼쳐봐 이젠 됐어 그만 가봐 이 순상 다시 근생했음에게도 전 활자가 되어있어 뼛 속에 말을 심은 누군가 낭독해 얼마나 더 많은 시냄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 눈물을 닦고 귀를 닦고 마음대로 치유하고 감사해 드득을 막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 해 그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미흥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 다 축복할 때 그대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그대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숨셔라 그대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잡아둬 그대를 펼쳐봐 이젠 됐어 그만 그만 연주의 너무나 이스라엘 이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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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피고 그 식탁에 꺼내놔 줄래 내가 멋지게 위로해줘 볼게 그대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그대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쏟아 그대를 펼쳐봐 비로 이름을 쏟아 그대를 펼쳐봐 거짓말 그냥 덮어두자 그대를 펼쳐봐 그대를 펼쳐봐 그대를 펼쳐봐 아멘